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호원장 판변TV의 반국의 변호사입니다. 2014년 6월 15일자 판례원 보호 인사 책임보험과 보험자 대의사건입니다. 청구에는 201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은 2017다 23901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의 사항 청구선생이고요. 원고는 화재 피해자고 피고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계약됐죠. 여기 보시죠. 원고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고 회사와 공장이 1층과 3,4층 일부에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임차인데 이 사람이 4층에서 안경도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보험사와 건물화재의 1억, 대물손의 3억의 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4층에 A라는 사람이 환성화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A의 직원의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원고는 12억 8천만 원의 건물 및 재고자산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기도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게 있어서 거기서 7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화재로부터는 건물화재 관련해서 7,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 건물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사람은 건물 1층에서 안경 코팅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B도 삼성화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삼성화재로부터 5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지금 원고와 B는 A의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들인데 결국은 모든 손에는 A가 지게 되죠. A가 지거나 혹은 A가 갖고 있는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갈랐다면 아마 이 보험사는 보험사는 가해자, 가해자 측 보험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화재가 지금 삼성화재가 A에 지금 보험에 가입을 했었죠.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삼성화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 동부화재가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5억 원에 대해서 A와 그 다음에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손에 내가 일부는 너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우연치 않게 삼성화재가 이 B라는 사람의 보험도 보험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이쪽에 청구할 수 있는 지위도 갖게 됐고 이쪽에 갚아야 될 지위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이제 피고를 상대로 다시 직접 청구구를 해서 보험가입 한도 3억 원을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급을 청구하라 하니까, 지급 청구구를 청구를 하니까 이 삼성화재가 나는 피해자 B한테도 이미 5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너한테도 줄 돈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감액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피고보험사는 B에게 5억 원을 지급을 하면서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을 했고 그것이 자기 단체, 자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피고보험사가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사에 대한 직격 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 측의 보험자 대의도 하면서 가해자 측의 보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력이 상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 682조, 대보험으로 뭐라고 하냐면 상법 제 682조 제 1항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다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자 대의에서 제3자에게 측의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인은 미 보호상 손해행을 공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는 거예요. 즉, 책임보험 계약의 한도액이 다수의 피해자의 손해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각자 전보 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 보험사는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피보험자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자 대의를 통해서 가해자 측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면 그 사람이 받은 한도, 그 한도가 먼저 행사되고 그 범위를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자 대의로서 그 금액을 받아갈 수 있고 여기서는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혼동력이 상계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화재가 이걸 청구를 자기가 자기에게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되고 이 책임보험의 가해자, 피보험자 이 사람이 먼저 받았고 남은 거에 대해서만 이 사람의 보호자들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피고보험사는 화재의 피해자인 B에 대해서 별개의 보험계에 따라 5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화재의 원인자인 A와의 보험계에 따라 대물책임 한도 3억 원이 있었던 거죠. 원고는 별개의 보험으로 7억 2억 원을 받았지만 총 피해 12억 원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책임보험 한도 3억 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총 손해액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보험사는 B에 대한 보험금 대입권으로 원고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기 결국은 원고는 책임보험 3억 원을 먼저 받아가고 우연치 않게 이게 이 사람, 이쪽 다른 보험사로 청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책임보험 쪽을 먼저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고는 3억 원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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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